에피카이랑 이렇게 뭐 음악을 만들어서 네 공연을 해야 돼 네 거기에 수지가 필요해 제가요? 어 피처링을 해줬으면 해 피처링이요? 어 제가 그럼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? 그치 랩할래? 아니요 아니요 뭐든 다 가능해요 모든 그냥 오셔서 그냥 숨만 쉬셔도 되는데 그냥 무대에 오셔서 스타링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? 어 공연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일요일 공연이야 수지 씨 네? 수지 씨 안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해요 계속 스케줄을 하시고 아 네 저가 고지요 죄송합니다 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수지야 또 오늘 뭐 있어? 스케줄? 네 이제 그냥 연습할까요? 어 벌써 연습하게? 그게 아직 안 나왔어 어 어쨌든 오늘 전화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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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참 착하네 스케줄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촉박해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일요일 아니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 공연을 해요? 그럼 뭐 이제 밤새 연습하고 그럼 뭐 이런데 건전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진짜 지치질 않아 사랑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진짜 느끼는 대로 그냥 막 뱉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부지런한 동네 가장 늦잠쟁이 내가 사는 그 동네 오늘도 직업쟁이에 할머니 또 날 혼내 10분은 걸어야 나오는 아시는 보물창고 슈퍼마켓 한 시간에 지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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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나간다 자 들어볼게요 오늘 박자 맞추기 힘드네 쉽지가 않다 여자 형 슈퍼맨 테마 이 부분에 네 이 부분 완전 메인 테마로 그럼 저 동안에 저거 나오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 이제 형님 오셨어요? 형 그러면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곡 몇 개 있어요 네 리듬을? 저희가 형 그 얘기 그때 들으면서 노래를 몇 개 뽑아왔어요 여기서 한번 들어보실래요? 비가 막 내리는 거죠 형 비가 막 내리는데 여기서 확 뚫어 확 뚫어 뒤에 써는 이거 확 뚫어 확 뚫어 목울보시면서 하 근데 형 끝난 거였어 그럼 여기까지 하 이제 여기서부터 랩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저희가 한번 딱 생각한 거예요 그때 형이 잠들기 전에 1분 1분 네 그 1분에 포커스를 맞춘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수많았던 생각이 있었다 1분에 그 너가 사고가 났을까 내가 싫었던 걸까 그 제목이 1분이에요 장근아 제일 아끼 났던 게 있잖아 제일 아끼 났던 게 괜찮아 가지고 있는 거 오 오 이거네 장근아 봐봐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게 봐봐 옷이 아니야? 아니 옷이라고 쳐 그러면 내가 집에 옷장 문을 딱 열었어 장근아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주게 된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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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주잖아 그게 선물이야 아 근데 헌둬리잖아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달라 제가 선물을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어디 가면 진짜 좋은 곡이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고기랑이 그런 거거든요 옷이에요 옷 다수가 입는 옷인데 잘 맞는 옷인데 이건 어디 가도 잘 입는 옷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형한테 꽉 끼지는 않을까 어디 가면 진짜 패셔너블하다고 소문 들을 텐데 그래서 그래서 꼭꼭 숨겨놓고 싶었어요 그게 노래 답답해요 이거는 제목이 답답해요 제목이 답답해요 네 예 네 앞에 나레이션을 좀 나레이션인데 형이 그냥 호동해 호동해 어린 호동이한테 하는 거 호동아 어 쟤알 들어가 니가 그때 넌 참 바보같아 호동아 호동아